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? 생각보다도 훨씬 적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재민일보에서 준비한 스마트폰 100% 활용 강좌 제주폴리텍 대학과 함께 같이 준비한 스마트폰 100% 활용 강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어떠한 종류의 편리를 볼 수가 있는지를 특집 제1회부터 거의 100회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. 버스의 위치보기, 택시잡기, 식당정보와 펜션정보, 스마트장보기, 박물관, 그리고 언론방송통신, 지갑, 명함, 그 외에도 다양한 약 100가지 종류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사회적 혹은 업무나 혹은 생산성에 있어서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주 2회, 주 2회 재민일보를 통해서 연재되는 스마트폰 100% 활용 강좌, 100% 활용 강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